안녕하십니까 박세주인입니다. 메르아바살라말로 오늘 저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가족을 언박싱하는 영상이에요. 긴 말 필요없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참고로 광고 아니고 제가 제 돈으로 산 겁니다. 박스 4개가 포장이 되어있어요. 진짜 기타가 완전 안전하게 왔다는 소리죠. 배송굿! 이렇게 언박싱하는 영상이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 악기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멋진 음악을 들려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. 저는 이 악기를 석촌역에 위치한 우리악기사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습니다. 제가 직접 들어보고 산거고 거기서 뭐 협찬해주세요, 영상 만들어주세요 해서 사온거 아니고 제가 제 돈으로 산 악기입니다. 그분들은 제가 이렇게 영상 찍는 사람이고 또 모르십니다. 일단 제가 이 악기를 사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클래식 기타 소리가 너무 이뻤어요. 하지만 여기다가 많은 돈을 투자하기에는 그전 부담스러웠습니다. 왜냐면 이 악기 소리 그렇게 많이 사용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. 그렇다고 초보형, 인물형을 사기에는 조금 더 욕심이 생겨서 알아보게 된 기타가 우리 포르도바사의 C5CE 모델입니다. 그래서 가격은 총 56만원이었고 앞으로 이 악기의 활약 기대해주시고요. 클래식 기타를 입문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포르도바 악기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좀 가격이 좀 들어가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한번 들여가셔서 고퍼우드사의 C200이라는 기타를 주제로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. 이거 보시고 소리 한 번 더 들어보시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 악기랑 한번 행복하게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그루시루스 그루시루스